미니 업계 선수분 코치로 직원분들까지 70개 있었습니다 결제는 하셨나요? 네 했습니다 콜라까지 사셨던데 네 콜라까지 사셨던데 근데 콜라 안 사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콜라 포함 맛있게 해주십쇼 맛있게 해주세요 잘 먹었어요 과연 조금씩 먹은 다음에 정신도 전통 준비해olen 구 ,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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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이,,,,,,,,,,,,,,,. owner 주문 받으셨어요? 주문 받으셨어요? 모르는데 모르는 거 같아요. 서울 사람. 누군 거 같아요. 서울 사람 누군 거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최근까지 서울에서 살다 와가지고. 오재일 선수요? 정답. 모르셨나요? 커피는 안 마시잖아요. 내 딸려. 카페는 순멸. 순멸. 여기. 지금 이거 좀 뺏어. 들어가는 거 제가 사고 왔어요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이스 컵이 하나 주세요. 아이스 컵이 하나 주세요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고춧가루 보라색은 아메리카노 그리고 샤트로가 이렇게 주문 받은 거 있으세요? 네 누구 주문이에요? 못 보겠다고 인터뷰 때만 말이 많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하는데 이렇게는 이상하게 말하거든요 주문에 따르면 다행히 다행히 î 갑옷 퍽 퍽 퍽 퍽 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